모두들, 털하입니다. 포스타입의 누적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포스타입. 200만 돌파한 다음에 3년만에 500만 돌파한 거예요. 이야, 우상향 확실하네요. 콘텐츠 거래건수도 1억 건을 넘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거래건수가 천만 건이었거든요. 3년만에 10배 성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포스타입의 굉장한 팬입니다. 오픈마켓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포스타입 되게 좋아해요. 2015년 포스타입이 출시를 했는데 콘텐츠를 누구나 온로드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오픈마켓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한 플랫폼이 포스타입인 거예요. 디지털 콘텐츠, 실물 상품, 정기구독 멤버십 이런 다양한 플랜들이 있고요. 그거를 웹툰, 웹소설뿐만 아니라 창작 소재를 팔 수도 있고요. 지식 정보를 팔 수도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웹툰과 웹소설이 가장 큰 콘텐츠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지난달 기준, 5월 기준입니다. 5월 기준으로 방문자 수가 529만 명, 월 거래건수가 499만 건. 500만 건 되는구나 월에. 네.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하나 샀다는 얘기죠. 네. 월 거래액은 약 35억 원입니다. 저만 해도 고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보는 콘텐츠가 포스타입의 두세 개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일단 수익을 발생시킨 분 기준으로 하면 만 명입니다. 만 명이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대형 웹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유래 결제 비율이 대략 한 10%에서 많으면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다 그러면 10만 명 정도가 쿠키를 굽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엄청 높은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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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3% 봐요. 그렇죠. 3%도 잘 봐준 게 3%죠. 다른 업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상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다른 업계에서 무료 느낌으로 받는 것은 유료로 전환할 때 그 결제 상한선이 2, 3%로 보는 게 상한선이거든요. 그렇죠. 맥시멈. 웹툰은 10%까지 와 있는 거고 포스타입은 이제 30%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네이버 웹툰에서 한국 결제율을 밝힌 적이 있어요. 26.3%였거든요. 그걸 보고서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와 독자 10명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천만 명이 오는 플랫폼이 26%가 결제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한 유료율이죠. 근데 포스타입은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30%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절대 수는 훨씬 적긴 하지만. 그렇죠. 물론 이제 한 달에 500만 오는데 30% 결제하는 것과 천만 오는데 25% 오는데 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0%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구매를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청작물의 경우에 청작이 지속되려면 계속해서 후원이, 응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포스타입이 알고 있고 그걸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누적 거래 건수 1억 건을 기념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는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가이드. 여기에 당신의 컨텐츠를 올린 분이시라면, 입점하신 분이라면 이코노미 가이드. 돈과 관련된 것들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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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처음에 걸음마할 때 아무도 안 잡아주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시장에 주인이 있어. 그러면 소비자를 많이 오게 한다 생각을 하지만, 일단 입점하는 분들이, 점주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타입은 그걸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포스타입에서도 수익화를 위해서 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스타입 오리지널이에요. 상대자분들이랑 연재 계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IP 확보에 주력하고요. 그렇게 확보한 오리지널 IP들이 좀 성공적으로 포스타입 내에서 배양이 되면, 이게 다른 플랫폼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시리즈 같은 데서 포스타입이라고 검색하시면 제품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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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다른 방향의 IP 확장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오픈 플랫폼 특집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은 게, 아직도 현재 웹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웹소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픈 플랫폼을 들어본 적은 있어. 포스타입 들어본 적은 있어.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랑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몰라. 오픈 플랫폼에 대해서 약간 진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어떤 개념이고, 뭐가 좋고, 반면에 뭐가 불리한지.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는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는 거랑 홍대 플리마켓이나 거리 노점들에서 사는 것과 차이점 같은 거 그리고 음반, 레코딩 샵에서 음반을 사는 것과 버스팅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리에서 버스팅을 듣는 것 사이에 장단점과 되게 비슷하게 다가온단 말이죠. 내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의 특징을 본인이 잘 분석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런 오픈 플랫폼이 훨씬 찰떡인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웹툰 스쿨 크루징에 계시다면 오픈 플랫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랑 되게 비슷하게 비교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대형 플랫폼, 일반적인 플랫폼을 보통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비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오픈 플랫폼에 나가는 걸 푸드트럭에 비교를 하거든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포스트타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청색자분들을 모집하고 있다. 포스트타입 관계자분이나 모셔볼 수도 있어요. 있죠. 보부사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관계자분이나 대표님 바쁘시겠지? 암튼간에 오픈 플랫폼이 뭐다? 지금 공격적으로 한번 알리고 싶다? 그런 분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